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제닛 옐런 장관과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인데요 같은 제닛, 제롬, 제이라인이잖아요 항상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사이가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열음이 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열한 3파전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위기가 다크호스로 떠올랐다가 약간 지고 있지만 여전히 다크호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인플레가 판정승을 거뒀다고 할 수 있겠죠 은행 실적 괜찮았고요 뱅크론도 멎었습니다 은행위기는 이제 없던 일이 돼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우려는 3월 FMC 회의록에서 완만한 경기침체라는 게 처음 명시돼서 좀 확산될 것 같다가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 앞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위력적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낮았지만 CPI는 다소 애매했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확 둔화됐지만 끈적끈적한 근원 CPI는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올랐죠 그리고 기대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산욕들의 감산으로 인해서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시점이 피벗의 시점이 원래는 7월이었다가 금리 선물 시장에서 그랬죠 그런데 이게 9월로 늦춰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은 피벗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선스로 굳어져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견도 여전합니다 은행위기가 과연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도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전망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를 하루라도 빨리 내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시각 헷갈리는 평행선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평행선을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닛 옐런 장관과 파월 의장 정말 막역한 사이죠 의장이었을 때 옐런 장관이 의장이었을 때 파월 의장의 부의장이었고요 되게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옐런 장관이 파월 부의장 당시에 의장으로 추천을 했었죠 심지어 이 두 사람의 당적도 다르잖아요 민주당 계열이고 파월 의장은 공화당원입니다 아직도 당적이 다른데도 전현직 페드 의장으로서 생각과 의견과 얘기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이 온포를 놨죠 CNN과 인터뷰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은행발 위기로 인해서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론 파월 의장도 지난달 FMP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은행들의 대출 축소가 금리를 한두 번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데이터 디펜던트 하면서 올릴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파월 의장의 측근 중 하나인 크리스토퍼 월러 패드 의사는 5월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올해까지는 파월에 소신을 굽히지 않을 거다라는 데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월스티저널 전문가 조사 결과 61%가 올해 안에 피벗이 없다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죠 하지만 옐런 장관의 언포가 이걸로 끝이 아닐 거라는 거죠 예전만 해도 한국에서 많이 봐왔던 일입니다 기재부나 옛 청와대에서 한은의 통화 정책에 감나라 배나라 하던 시절이 있었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파월 의장하고 금리 인하 그런 거 가지고 되게 맞붙었잖아요 이런 개입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본격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라는 거죠 옐런의 발언이 왜 중요하냐 이제 이게 예고편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압박은 앞으로 비일비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 2024년 내년은 뭡니까?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력 입장에서 보자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통화 정책은 완화적인 게 유리합니다 고금리보다 저금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모든 정치권력은 예외가 없습니다 돈을 풀어야 되니까요 국경도 초월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똑같습니다 내년 총선 오히려 상반기 4월에 총선이 있는 한국은 더 급하겠죠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공산이 큽니다 이럴 때 중앙은행은 어떻게 맞서야 됩니까? 상당히 압박에 이겨낼 총재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밖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정책 엇박자로 비춰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그래서 물가 목표제를 방패로 내세우겠죠 한국, 미국 모두 인플레 목표치는 2%입니다 목표치 아직 도달하지 않은데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라는 논리로 맞서겠죠 하지만 정치권력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가 목표를 수정하면 되지 않기 어렵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2% 목표라는 게 절대치나 아니다라는 거죠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지금 고물가 시대인데 그리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게 총화정책을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주요 논거로 내세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호장 같은 중앙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물가 목표를 두고 논란이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물가 목표치는 3.25%입니다 허용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5.79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비해서 2년 전에 비해서는 그때는 두 자릿수였거든요 그때 비해서는 낮아졌으니까 작년 9월부터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을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금리를 계속 내리고 싶죠 정치권력 입장에서 룰라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름도 깁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오바 대통령이 취임한데 보니까 좀 돈을 풀고 싶은데 돈을 못 푼다는 거죠 왜냐? 물가 목표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물가 목표치를 3.25에서 4.5로 높여야 된다 이렇게 계속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다시 들썩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물가 시기에 물가 목표치를 바꾸는 건 어떤 비판을 받냐면 축구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골대를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럼 언제 바꾸느냐? 인플레이션이 잡혔을 때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저물가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을 때 이런 물가 목표치를 수정하는 게 통화 정책의 정석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치권력들이 이런 정석대로 하겠습니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죠 이번 주에는 페드 인사들이 나와서 정석대로 하지 않는 옐런 장관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반기를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놓고 하진 않겠지만 본인들의 어떤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 갈 길이 멀다 라거나 여전히 할 일이 있다 인플레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다 이렇게 예전의 주장을 대풀이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여는 총재처럼 금리 동결 필요성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옐런 쪽으로 기울, 비둘기파 인사들도 바늘질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17일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는 미셸 보만 페드 이사 18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인 종재 19일 연설을 하고요 20일에 몰려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로레타 마스터, 레피얼 부스틱, 패트릭 하커, 미셸 보만 총술 동화입니다 이때 보면서 비둘기냐 매냐라고 보면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지 잘 보면서 2% 물가 목표치 내년 대선 이후 대선을 임박해두고 앞두고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금리 동결파와 인상파들 간에 정치 권력과 중앙은행 간에만 의견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IMF, 국제통학인과 패드, 미국 중앙은행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IMF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죠 지난해 10월부터 계속해서 미국의 성장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미국이 올해 1% 성장할 거로 봤다가 올 1월엔 1.4%로 높였고요 이번 4월엔 또 IMF 총회에 대한 1.6%로 또 높였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을 믿고 소비도 줄곤 있지만 많이 줄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패드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올해 1.2% 성장할 거로 봤다가 지난해 12월엔 그 전망치를 0.5로 낮췄고요 이번 3월엔 다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4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올 1분기에는 지금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애틀란타 연연의 실시간 GDP 예측 프로그램이죠 GDP NOW에서는 미국의 올 1분기 실적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보고 있습니다 2.5에서 0.4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반기에 마이너스 성장, 침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FMC 의사록의 올 하반기에 마일드 리세이션이라는 말을 못 박은 거죠 회복될 때까지 2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패드의 전망대로라면 미국의 경제는 상고하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죠 상저하고라는 거죠 지금이 바닥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괜찮아질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반도체 사이클 한국은 반도체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한반도라고 하고 이 한반도가 좀 이제 다변화된다고 해서 한배를 타야 된다 그래서 한국은 배터리, 한반도에서 한배, 한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거기에 바이오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한국 경기에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지금 바닥이니까 좀 힘들고 하반기로 올라올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 경기, 중국 경기가 살아나려면 한국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중국 경제 낙관론이 적중할지는 미국 시간 17일 오후 10시, 한국 시간 18일 오전 내일 11시에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가 나오고요 3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거시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9일 수요일에는 테드가 FMC 때 참고하는 경기동향 보고서죠 베이지북이 나옵니다 완만한 경기 침체를 강화하거나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 미국 경제 동시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경기 침체 여부를 또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뭡니까? 실적이잖아요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미 그래서 조금만 그보다 높으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큰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JP Morgan CT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약간 불안한 요소 향후 대손충당금 많이 쌓을 거라는 거하고 대출 축소는 염려된다는 거죠 하지만 1분기까지는 괜찮았고요 뱅크론도 지난주로 좀 멎었고 오히려 예금 유입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도 그럴 거냐라는 데는 퀘스천마크가 있는 거고요 그나마 상황이 호전돼서 이번 주에도 금융주가 그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봐야겠죠 화요일 18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석스 이런 대형은행도 실적 발표하고요 그 전날은 퍼스트뱅크의 이은행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실적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테슬라 실적을 19일에 발표를 합니다 ASML과 TSMC 실적도 보면서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전체 기술들의 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 줄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예상치가 6.7% 감소했는데 그것보다 더 악화된 거죠 과연 그럴지 주요 기업들을 보면서 실적을 봐야 되겠죠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호프 이론이 있죠 긴축을 했을 때 경기 침체가 오는 순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Housing, New Orders, Profit, Employment인데 이미 Housing과 New Orders는 침체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Employment는 아직도 여전히 강하죠 그래서 인플레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동안 인플레와 침체 줄다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공산이 큰데요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니까 인플레 편이 된 거죠 그리고 하우징과 소비와 주문은 침체 쪽으로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은행 위기도 사실상 침체와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기업 실적이 어느 쪽으로 기우냐 언제 어느 쪽으로 기우냐가 인플레이션과 침체 양자 대결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겠죠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을 이룬 가운데 적절하게 성장하는 이게 바로 골드락스죠 이 골드락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위기, 큰 패닉, 큰 쇼크 없이 그럭저럭 꾸역꾸역 살아나가는 미니 골드락스를 지금 패드는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어질지 앞으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좋게 봐주셨습니다 항상 월요일이 가장 힘든 날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을 조금이나마 좀 정리해 주자 시간을 좀 줄여주자 차원에서 제가 주간 일정을 하니까 부족하더라도 좀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쫑호야님께서 월요일이 항상 든든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누리동아님 은행위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지난주는 미국 대형은행들의 실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형은행 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기술기업들의 실적이 있으니까 긴장을 하면서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핑크색연구님 저는 악플 타박하는 댓글들에 되게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는 겁에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좋게 봐주시면 좋지만 그것도 다 관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핑크색연구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밀키웨이님 FMC가 인플레이션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최대의 하두다 하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제가 2% 물가 목표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2% 물가 목표제는 거의 준칙과도 같은데 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걸 버텨내느냐라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럴 겁니다 미국은 거의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그 압박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내년엔 피벗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큰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현익선님 지금의 가장 큰 돌발 배수는 역시 석유 생산 감축 네 맞습니다 감산이죠 미국 제 주변에 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한 3달러 초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름 넣었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또 3.5 이상을 넘어섰거든요 최근 그 감산 효과가 있는 거죠 미국인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 원유 가격, 석유 가격에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백악관이나 또 미국 정부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이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준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취할 거니까 이 부분도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조재룡님 제가 지난주에 CPI가 둔화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역기저효과 전쟁의 역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기저효과가 잘못된 말이다 라고 조재룡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저효과라는 말 자체가 중립적인 걸로 보자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으니까 역이란 말을 붙이는 거, 리버스란 말을 붙이는 거 좀 이상하다는 게 조재룡님의 지적이고요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기저라는 것 자체가 우리 느낌이 좀 낫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잖아요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건 밑에 있는 거잖아요 역기저효과라고 하면 그게 좀 높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역기저효과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베이스 이펙트가 낮을 때와 높을 때 좀 차이를 인식할 수 있으려면 기저효과가 좀 차이가 나게 역기저효과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냥 기저효과라고 해도 조재룡님 말씀처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규환님께서 역래포 얘기를 해주셨고요 밑에도 보니까 제가 아까 봤는데 아 예, 제펙크님도 리버스 래포, 역래포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역래포라고 하는 것보다 리버스 래포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역래포라고 하니까 자음동화 때문에 역이 아니라 영래포로 들린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제가 한글로 얘기하면 역래포라고 띄어서 발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리버스 래포, RRP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자음동화도 문제지만 이 R 발음도 저한테는 힘듭니다 그래서 역래포로 하던가 리버스 래포로 하던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님 페트로달러가 무너지고 미국 국방도 무너진다 달러 제거 되기 쉽지 않지 않겠냐 얘기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 반해서 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사우디, 브라질, 인도, 중국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달러의 어떤 가치 위상을 떨어뜨리는데 영향은 있겠지만 대체, 대안이 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빈살만이 자기의 전 재산을 중국에 다 맡길 수 있을까요? 사우디의 예를 들어 외안보유액을 전부 중국 국채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안정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위아나가 달러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달러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페트로, 차이나, 페트로, 위아나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기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주고소님, 저 볼 때마다 밀하우스 생각나는 건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영상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베리님과 길경원님께서 제 발음이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고 오히려 빠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는 댓글로 차원에서 보자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영상을 다시 보잖아요 저도 좀 졸려서 막 꼬복꼬복 좁니다 이게 지루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조금이라도 극복을 하려면 제가 슈카처럼 완전히 재밌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의 한계인 것 같은데 그걸 좀 완화하려면 속도를 빨리 하면 덜 졸리지 않을까 약간은 집중력을 높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차원에서 의식적으로 조금 빠르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발음이 무너지지 않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게 저의 꿈인데요 그때까지 그 경지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